글로벌 사이버대학교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학과를 졸업하게 되는 저희 18학번 ATG 위노 여상사 민기 네, 우영입니다 저희가 벌써 졸업을 하게 되다니 밤해가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풋듯하면서도 뭉클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인 만큼 설레는 마음도 큰 것 같습니다 네, 또 저희가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본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정말 영광이고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, 그리고 저희와 함께 졸업하시는 우리 학부분들 열심히 달려오십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,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